네, 여러분 다시 뵙네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도 첫 번째 시간을 꿋꿋이 이겨내고 두 번째 시간까지 듣고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물론 시작이 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시니컬하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시작이 반이야?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헬스클럽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첫날은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스스로 느낄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것들이 지속되는 건 쉽지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그런 어떤 첫 걸음조차도 떼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거고 또한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떤 이 이번 시간 강의도 아마 들어보시면 아, 뭔가 또 배운 게 있었다라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담아봐야겠는데요. 자, 의사소송 능력의 기본기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누구나 아시다시피 의사소송 능력이 사실상 NCS에 포함된 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꽤나 성공하신 게임 개발자분이 계세요. 저희 동호회, 제가 사진 동호회로 활동을 했었는데 우연하게 그분과 좀 친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어떤 게임 개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체의 팀장입니다.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고요. 그분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잘 알지를 못하니까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그렇게 어떤 정말 뛰어난 리더가 됐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제 뭐 아, 제가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은 놀랍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이와 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텍스트에 대한 해석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게임이 무슨 텍스트와 관련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그 게임 개발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실제로 외국의 수많은 어떤 서적들과 어떤 자료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구해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널려 있어도 텍스트를 소화하지 못해서 남들이 어떤 유튜브에 안내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급급하거나 선배가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뒤늦게 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개발하는 게 RPG 쪽이었는데 당연히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스토리텔링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선진화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료들을 자기가 먼저 읽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텍스트의 능력이고 그것이 자기가 앞설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훨씬 더 그게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인간 강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 강사가 가지는 폐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굉장히 편하지만 유튜브가 가지는 폐헤도 분명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텍스트를 접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든요. 제가 대신 텍스트를 읽고 제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얘기하기를 미래 사회에서는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앞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다. 나중에는 텍스트를 읽고 소화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주면 그것을 유료화해서 구독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텍스트 이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명의 어떤 사회를 제외하고 그 시대를 넘어서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텍스트를 소화하는 것에 대한 주저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도 사실 출제기관도 또 이 NCS 시험을 도입했던 최초의 어떤 그런 출제자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시험이 고안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의사소독 능력에 대해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 선정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텍스트 선정학이 제일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NCS 기출 문제를 구하는 건 쉽지도 않고요. 또 기출 문제를 먼저 독해 연습 용도로 활용해버리면 어떤 자기가 난이도를 제대로 체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독해 연습용 전문 서적을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을 혹시나 뭐 사설이나 칼럼을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장점은 사설이나 칼럼은 여러분들이 뭐 그 기본적으로 시중에서 보나 일간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구하시기가 쉽다라는 점이 좀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또 완결된 한 편의 글이죠. 우리가 단행본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책은 워낙 글의 길이가 길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해 연습용을 좀 끌어서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글이 길다 보니까 중언부언하고 또 필요 없는 사적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신다면 사설이나 칼럼은 좀 적절한 면이 그런 면이 완결됐다. 짧게 완결돼 있다라는 면이 좋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칼럼이나 사설은 어떤 시류를 따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계속 편향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정치적 편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이슈가 되면 그것을 다루는 칼럼들이 계속 나오고 사설들이 나오기 마련이라서 다양한 소재를 접하기에 좀 약간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설이나 칼럼은 글의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제목이나 어떤 소재목에 등장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부적절한 면이라서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거는 감안하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천해 드리지만 문제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사실 마지막 4번이고요. 4번이 너무너무너무 대박 완전 따봉 중요하고요. 제가 별표 치는 게 벌써 두 번째죠. 이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이게 별표 한 3개 정도 된다면 이거는 작은 별 하나 정도 되는데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능사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독해 연습에 대한 왕도는 무조건 많이 읽는 거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독해의 절대량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량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실력이 늘어나는 것과 사실 정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많이 읽는 것. 무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종인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될 것은 한정된 시간 내에서 최대 효율을 봐야 되죠. 효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효율. 그렇죠. 느낌표예요. 이거 뭐 특별한 기호는 아니고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럼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최적화된 NCS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적화되게 공부하려면 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언을 제시한 게 이번 시간에 다룰 바로 나우독회 연습법입니다. 이 나우독회법은 제가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는 뭐냐 이거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의 역사적으로 수능이 도입된 지가 벌써 한 30년 정도 됐죠. 30년 정도의 수능의 역사와 피셋의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의 역사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강사들이 명멸해 갔지만 각사마다 각각의 어떤 도쿄 연습법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저는 절박한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는 목적으로 스스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저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어떤 얘기하는 강사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제가 모든 강사들의 강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만큼 어떤 자부심이 있고요. 그래서 또한 수많은 어떤 그런 피셋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어떤 괜찮았다 좋았다라는 어떤 후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 이와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만약 제가 누군가를 모방하거나 따라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숨기기에 급급하겠죠. 그렇죠. 제가 어디다가 여기다 나우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단계에 대한 얘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와 같은 것을 개발적으로 본 거예요. 아직은 두 번째 시간에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느 정도의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럼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에듀위라고 좀 협의를 해서 실제로 교재를 구입한 분들에게 이강 제공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재 페이지를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아예 이와 같은 어떤 문제가 실제 다 교재에 들어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교재들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파일로 만들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공을 할 테니까요.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에서 다운로드해서 제공하는 어떤 파일들을 파일들을 보시면 첫 페이지에 바로 이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의 문제를 같이 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거고요. 시간은 처음이시기도 하고 또 이 문제 자체가 일반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조금 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은 한 넉넉하게 2분 정도 드릴 거예요. 이 분을 쓰실 때 많이 남는 분들도 사실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모든 선택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오답을 다 판정해보시고 나의 기준으로 확실하게 오답 나의 기준으로 정답 이렇게 판명이 되는지 아니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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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셨을 때에 여러분의 느낌을 잘 기억해 두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적성시험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를 기준으로 출제경행이 어떻게든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떤 문제점을 느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의사소득력을 공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많이 풀고 해설지를 보고 해설지를 이해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어서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틀렸는지 그러면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가지고 다음 문제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다음 문제도 기계적으로 맨날 풀던 대로 푼다 맨날이라는 표준은 아니니까 어쨌든 매일 문제를 그렇게 푼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것은 해설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해설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에듀위드 요청을 해서 분명히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설도 같이 여러분의 교재에 다 실려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거라서 그래서 해설을 하고자 이걸 가져온다면 시간은 때울 수 있죠 몇 번째 문단에 근거가 있고 몇 번째 문단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은 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뭘 하고 있죠 텍스트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왜 이거를 가져왔느냐 하면 어떻게 이 글이 보였고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어떻게 이 선택지들이 보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편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에 활용되는 글들은 완결된 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기사에서 발췌돼서 불완전한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출제기관에서 스스로 작성해서 만든 문제의 경우라면 완결된 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완결된 글을 읽었을 때에 여러분의 선택지를 판단할 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독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글 자체를 읽는 분들이 어떤 속도가 느린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속발음을 해야지 어떤 글을 읽히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사실상 앞으로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눈으로 글을 읽는다 어? 눈으로 글을 읽는 게 가능해요? 속발음 안 하고? 이제서야 뭔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주위에 많은 분들이 빠르게 글을 읽는 분들은 사실 눈으로 글을 읽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발음을 통해서 짚어가야지만 어떤 또는 모든 문장이 밑줄을 쳐야지만 글을 읽고요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그런 부분도 극복하려고 시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선택지를 보셨을 때에 어디를 찾아갈 것인가 글이 앞에 나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전부 다 본문에서 하나씩 다 찾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글을 읽는 속도 자체도 느린 데다가 여기에서 이걸 하나씩 다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남들보다 문제를 푸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어떤 분들한테 글을 읽으라고 하면요 글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야 어쨌든 정보의 중요성 여기저게 세로축은 정보의 중요성이고 가로축은 정보라고 해볼게요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고 여기는 중요도입니다 그렇죠? 중요도라고 했을 때에 어떤 분들한테는 글이 이렇게 읽혀요 자 이분은 뭐냐 그다지 중요한 정보도 없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도 없죠 정확히 말하면 어떤 것이 중요한 정보인지 구분하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정보의 나열로 느껴져서 어떻게 되느냐 불안하죠 내가 글을 아 나 항상 글을 잘 못 읽어 나는 글에 대해서 독해가 항상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독해란 모든 정보를 기억하는 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모든 정보를 기억해야 돼 많은 정보를 모든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정보를 기억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거죠 제가 결론 못해 말씀드리면 여기서 아마 의사소통 능력 혹은 과거의 언어 능력 국어를 잘 하셨던 분들은 뭐라고?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땡입니다 독해는 모든 정보 많은 정보 되도록이 많은 정보를 기억한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정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해를 잘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글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높낮이가 분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도 있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저 그런 부분도 존재하죠 그랬을 때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푸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 안 중요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일치법 이런 거 어떻게 대비해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이렇게 안 중요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불안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독해법입니다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럼 안 중요한 건 본문에서 당연히 비교 확인하셔야 되죠 비교 확인 어떻게 비교 확인해요? 자, 글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앞에 글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앞에 글의 구조가 기억이 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글이 아니에요 글의 높낮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최초의 조선왕조 실록이 인쇄가 되고요 하지만 임진왜론과 같은 여러 가지의 어떤 난리를 겪으면서 결국 소실되고 재인쇄되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첫 인쇄와 재인쇄되는 얘기가 바로 첫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조선의 후기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중기를 거쳐서 후기에 접어들으면서 또 조선왕조 실록의 일부가 소실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다른 공간에 그렇죠? 또 옮겨두기도 하고 보관장소가 바뀌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바로 일제강점기 그렇죠? 강제를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죠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현대의 그렇죠? 현대의 조선왕조 실록은 과연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다루고 있죠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문단 혹은 단락이라는 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글을 제대로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걸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이미 아, 첫 번째 문단에 임진왜란 전후의 최초의 인쇄와 재인쇄에 대한 얘기 두 번째 문단은 이관에 난 이후에 조선 후기의 어떤 보관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마지막 문단에 일제강점기라든지 아니면 현대 오늘날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가 나오죠 그랬을 때에 본인이 선택지를 보고 나서 어디에 찾으러 가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재인쇄에 나오자마자 이거 어디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마구잡이를 여기저기 뒤집어 보는 분들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아, 재인쇄는 어디 있었을까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태백산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현재 라고 하는 것도 현존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키워드를 가지고 빠르게 그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글이 길면 길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과거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 그렇죠? 분명히 어쨌든 여러분 내용 보면 글이 엄청 긴 문제들이 있어요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두 문제까지죠 두 문제까지 포함됐던 글들은 글이 엄청 길고 기사의 일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정보량도 어마무지 막강 깁니다 그런 글들을 모두에 밑줄 치고 모든 걸 기억하려고 천천히 읽는다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중심력만 딱 파악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빠르게 나중에 이런 지역적인 부분들을 가서 다섯 번인지 아닌지 현재 일본에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기억한다 라고 해서 제가 독해는 뭐라고 읽느냐 모든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경중에 구분을 하는 작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벼울 경자 무거울 중자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정보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서 중요한 정보를 위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게 그게 어떤 중심 내용일 수도 있고 지금 이와 같이 보는 것처럼 어떤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의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독해 연습입니다 독해 연습을 하면 나중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어떤 문제는 중심내용으로 도출하고 어떤 문제는 중심내용으로 도출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신데 독해 연습이 충분히 진행됐다면 여러분이 거의 기계적으로 중심내용은 거친 수준이지만 완벽하게 한 문장은 아니더라도 거친 수준이지만 정리되는 수준에 다다랐을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상태가 되고요 또 여러분의 경쟁자보다는 분명히 앞서있다 앞서있다 라고 저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과연 자기가 이렇게 글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글을 읽고 있는지 그러면 일단 문제의식 아 그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 독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로 충분하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웨듈에 요청을 해서 여러분에게 해설지도 같이 보급되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해설지도 같이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 해설 안 했으니까 다음 문제는 해설할게요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어쨌든 나후 명언 재수 없죠 재수 없죠 재수 없어도 뭐 어쨌든 저도 강사라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얘기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고 독해는 독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독해 이해하고 분해한다라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읽어서 이해한다라는 것은 지문의 모든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명심해 주세요 중요한 것만 구분해서 기억하는 거다 그것만 기억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고 그것만 기억하기에도 뇌가 바쁩니다 그렇죠 구분하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독해 연습이라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어떤 독해 연습형을 책을 샀을 때 거기에 해설지에 나와 있는 실제로 필자나 다른 어떤 연구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서로 비교해 보시고 다른지 같은지를 보시고 나는 어떤 부분에 좀 치우쳐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본격적인 독해 연습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에게도 역시 이 자료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리그리가 더 짧거든요 앞에 문제보다는 그래서 시간은 제가 1분 40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시간이 충분히 남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좀 많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은 다 됐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그 역시도 긍정해 주세요. 긍정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출발점이 여기기 때문에 도쿄 연습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합격수기, 합격담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런 자료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 크게 도쿄 연습을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치를 수 있었어요 라고 해서 그게 나랑 똑같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나는 더 많은 연습들이 나는 더 보살핌이 필요해요 라고 여러분의 무의식을 외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매정하게 그걸 외면하시고 아 그래 난 합격수기에 따라서 합격담에 따라서 제대로 이렇게 그 사람 따라서 공부할래 라고 하시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NCS 의사소통능력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합격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 따라갈 수는 없는 게 원래 그 사람은 그쪽의 언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을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긍정하시라고요. 아 내가 출발점이 어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셔야지 그것도 뛰어넘고 그냥 바로 아 나는 그 사람과 똑같아 라고 하시는 것은 자기를 외면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글을 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화면을 바로 넘겨 버릴게요. 이 선택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글을 활용을 하셨을 텐데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1번 보고 본문 보고 2번 보고 본문 보고 3번 보고 본문 보고 4번 보고 본문 보고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답을 잘 결정하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정답은 2번이에요. 어? 그렇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자 2번을 고르시는 데 있어서 수준차가 확연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 글을 읽었을 때에 중심 내용이 도출되셨습니까? 다시 지문 보지 마시고요. 이 화면만 봐주세요. 본인이 기억나는지 보셔야 되니까 지문의 어떤 중심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어... 입법권도 있었고 민도 있었고 호민관도 있었고 집행권도 있었고 그래서 무슨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쵸? 모르겠네요 상태에서 선택지를 보시면 선택지를 하나하나 다 판단하는 게 너무 많이 걸리죠. 정답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쵸? 제가 만든 문제는 제 입맛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호도하고 약파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기출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을 도출하면 문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글의 중심 내용 뭡니까? 이미 답변하신 분도 계세요. 선생님, 중심 내용 이거요? 라고 얘기하신 분 계십니다. 그쵸? 자, 그분들은 정말 잘 알고 계신 거고요. 이 글은 정말 나열이 아닙니다. 필자는 정말 간절하게 이 글을 쓴 목적이 있어요. 그쵸? 호민관을 얘기하고자, 집행권을 얘기하고자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요즘에도 혹시 뭐 연애 편지 같은 거 쓰나요? 안 쓰죠? 그쵸?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저 시대에는 저를 우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 저도 긍정해야죠. 그쵸? 제가 언제까지 MZ세대 척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물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쨌든 친척 중에 어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친척 중에 근데 그 친구한테 어쩔 팁이라는 말 썼다가 어쩔 팁이 언제 쪘 거야? 라는 말 들었습니다. 벌써 유행이 지났다는 거죠. 어설프게 젊은 척 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쩔 팁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어떤 단어들은 이미 십대들이 보면 시대가 이미 한참 지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늙어가고 있다. 라는 게 저희 중심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쵸?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그쵸? 당연히. 너랑 어떻게 비교? 라고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쵸? 여기서 보면 수많은 단어들이 어떤 여러분이 등장해서 머릿속에 만들 텐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을 이렇게 읽고 있는 분들이죠. 그쵸? 그러면 문제 푸는 것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글의 중심 내용을 딱 보시면 이렇게 아니라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어디 있느냐? 바로 1문단의 첫 번째 줄이었습니다. 주권은 절대로 양도 될 수도 없고 대표 될 수도 없다. 나머지는 그것에 다 부연 설명이에요. 그쵸? 제가 아까 연애 편지 얘기해서 잠깐 했던 게 연애 편지의 첫 번째 어떤 시작은 제가 어떻게 썼었냐면 그 당시에는 뭐 요즘 날씨가 참 추운 거 같아 참 더운 거 같아 요즘 날씨가 참 좋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부터 시작하죠. 그쵸?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사랑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글의 중심 내용이 날씨예보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기상캐스터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날씨가 참 좋아. 이렇다고 해서 그 날씨를 갖다 쓰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내용은 담겨 있지만 글의 목적은 따로 있었죠. 이 글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글을 쓴 목적은 바로 이거였다구요. 주권은 양도 될 수도 없고 대표 될 수도 없다.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대의원은 민의 대표자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나왔잖아요. 법률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 또 그다음 나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고대 공화제 국가 뿐만 아니라 군주제 국가에서도 지금 무슨 말이죠? 현대민주사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과거에도 전통사회에서도 민은 결코 대표자를 갖지 않았고 또 대표자라는 말조차 할지 못했다라고 나오죠. 심지어 가장 어떤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대표했다고 알려진 그쵸? 행정관으로 유명한 호민관에 있던 시절조차도 시민들은 그 호민관을 통해서 나의 의견이 대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그쵸?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자 어떤 방식으로도 노력을 했다라는 게 두 번째 문단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문단 얘기죠. 자, 여기서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대표자를 내세울 수 없는 건 명백하고요. 다만 행정부의 집행권을 행사하는데 있었다는 대리자만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대리자가 대표하느냐 대표가 아니라 이미 어쨌든 민에 의해서 시민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을 대신 행해주고 있을 뿐 즉, 대리자일지 결코 대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 전체의 내용을 딱 어? 유기적으로 응축돼 있구나 보이셔야 돼요. 이것도 바로 여기에 첫 번째 문장을 설명하기 위한 로마 시대의 사례이고 여기에 집행권을 얘기한 것조차도 그것은 모두다 주권은 국민들에게 귀속돼 있고 결코 그것이 대표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지도자이거나 하다 해서 우리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글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중심 내용을 가지고 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와! 글이 정말 짜임새 있게 짜여 있었구나 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 안목을 갖추는 게 독해 연습을 한다라는 것의 목적이지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무 목적적으로 글을 많이 읽는다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문제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볼게요. 다시 한번 중심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주권은 타인에게 양도 될 수도 없고 타인을 통해 대표될 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필자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미는 주권을 갖지 못했다. 미는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 미는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미는 입법권에 있어서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 1, 3, 4, 5번은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 세 가지 그리고 주권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 나왔었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글의 중심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셨다면 본문에서 찾아보지도 않고 바로 쭉 쭉 쭉 쭉 쭉 지워갈 수 있었죠. 그러면 정답은 2번. 왜냐? 미는 입법권이라는 것이고 집행권도 모두 다 주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글의 중심 내용만 파악했는데 난이도가 훅 떨어지죠. 제가 어떤 엄청난 스킬을 보여 드렸습니까? 여러분에게 야 이나오가 물론 저도 엄청 정말 제가 초짜 강사였다면 정말 어려운 문제 가져와서 여러분 풀어보세요 하고 나서 못 푸시죠? 아 그렇죠 하면서 제가 풀어볼게 쭉쭉쭉 풀면서 정답 나왔죠. 저 이런 강사예요 라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과장하게 바빴을 겁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글의 중심 내용을 도출하고 나서 문제를 풀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요구되는 것은 어떤 뭐 정말 사파의 무공이라서 요즘에 뭐 위협진을 잘 안 보실 테니까 뭔가 어디에 지역적으로 나와 있는 스킬이 아닙니다. 그거는 뭔가 와 쌈박하네 라고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성적을 근본적으로 올려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기부터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독해 연습 독해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금 본 것은 중심 내용의 도출이라는 게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있는지 검토한 거거든요. 아 내가 중심 내용도 도출하지 않고 문제 푸는구나. 지금 느끼셨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한계도 본인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독해 연습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독해력을 신장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입 과정에 중심 내용이라는 게 거친 수준이지만 분명히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체감하게 해 드리려고 이 문제 가져온 거예요.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다섯 가지 선택지가 다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한두 가지라도 결정되는 문제들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글의 중심 내용 글의 구조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나오명은 또 나왔습니다. 재수 없지만 또 볼게요. 한편의 글은 단순한 어떤 단어들의 정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뚜렷한 필자가 하고자 하는 글의 목적이 있죠. 글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글을 쓴 목적이라는 게 중심 내용 혹은 핵심 주장이 되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전달하고자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이시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아무리 설명 문의를 하더라도 글에 응축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글을 다르게 보이실 것을 제가 분명히 요구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본격적으로 말이 들어가는데 나우독회법 TM이라는 거 사실 뭐 특허신청 안 했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그만큼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회독 2회독 과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뭐냐 하면 이제 먼저 1회독 정도만 하고 우리 2강 마무리하고 2회독부터는 3강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회독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셨다면 당연히 독해 연습 용도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구입하셨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문제를 풀지 마세요. 문제를 푸는 순간에 그 문제를 푸는 것에 모든 초점이 가기 때문에 독해 연습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산비를 권했더니 매산비에 문제를 풀려고 글을 읽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문제 푸는 것들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최고의 효율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독해 연습 용도로 활용하실 것을 간곡하게 어떤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먼저 문제는 푸는 것은 논외. 혹시 뭐 독해 연습이 다 끝나고 나서 점검 정도로 푸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출제 경향은 NCS랑 똑같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수능을 공부하게 해서 매산비를 산 게 아니에요. 수능을 공부하게 해서 예비 매산비를 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우독회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1회독이고 하나는 2회독인데요. 그 중에 1회독. 즉, 어떤 지문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처음 한 번 읽게 되거든요. 한 지문을 연속해서 두 번 읽게 됩니다. 한 책을 다 끝난 데가 아니라 한 지문을 연속해서 두 번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읽을 때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속도기라고 붙였죠. 빠르게 읽기입니다. 빠르게 읽기. 빠르게 읽기라고 했을 때에 어떤 속도로 빠르게 읽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몇 분, 몇 초라고 단정해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와, 나 이렇게 떨어져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여러분을 긍정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속도를 내시면 됩니다. 근데 최선의 속도라는 거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최선의 속도에 대한 얘기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속도는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속도를 하는 1회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중심 내용의 도출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그렇죠.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한 문제 전에 보셨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이어트의 방법 다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을 소재로 선택하다 보니까 저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법 다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적절한 식이요법과 그것에 따른 운동이죠. 너무나 다 알려져 있거든요. 다만 내가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거잖아요. 중심 내용 도출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이미 진리는 웬만한 진리는 다 알려져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하는 것만으로도 그걸 열심히 하느냐는 논외로 하고요.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고요. 대부분은 안 하거든요. 자 중심 내용 도출 방금 전에 보셨지만 문제 풀이 과정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걸 거의 기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계적이라는 말에 거부감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NCS 시험을 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세요. 목적은 이건데 이 목적에서 기계적이라는 걸 같이 염두에 둔다면 숙녀 있는 목적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심 내용 도출에 습관합니다. 계속 독해 연습을 이러한 목적 하에서 읽게 된다면 습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습관화가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그냥 어디서 우연하게 얻게 된 일간지를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거친 수준이라도 중심 내용이 정리되게 되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 너무 오보잖아요. 오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공기업에 합격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수리 능력과 어쨌든 간에 문제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담감에서 조금이라도 해방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서서히 자기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습관화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 목적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중심 내용의 도출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심 내용 도출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자 중심 내용 도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논설문이 있겠죠. 논설문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피셋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언급을 해드릴 건데 근데 뭐 사실 많이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어떤 얘기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논설문이 있겠죠. 주장이 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설명문이 있을 거고요. 설명문의 출제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설명문인데 좀 다른 경우인데 특정의 개념을 이해하려는 설명문이 있습니다. 논설문은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글을 다 읽었을 때 한 문장으로 정리하셔야 되고요. 설명문은 굳이 한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명사 구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특정의 개념의 어떤 설명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필자가 글을 썼다면 그 이해한 바. 즉 개념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할 수 있도록 기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글의 어떤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와 같이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주장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 문장으로 주장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명사 구정도만 충분하고 그리고 나서 특정 개념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글을 썼다면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기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1회독의 어쨌든 기본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yes, no라고 해서 제가 분기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어떤 글들을 보니까 그렇죠. 정말 글의 중심내용이 잘 도출이 되는 어떤 그런 글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글들이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를 정리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설명문의 경우는 구조 정리가 더 중요해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문의 경우에는 구조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의 전개 과정을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어떤 게 있었죠. 우리가 조선왕주실록에 대해서 다루는 글을 보셨잖아요.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죠. 조선왕주실록에서 다룰 때 바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조선왕주실록을 처음에 인쇄하고 임진왜란은 소실돼서 복구한 얘기 재인쇄한 얘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글을 구조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달락별 정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달락별 정리가 아니라 그냥 글 자체를 갖다가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왜 달락별 정리가 아니냐 하면 여기서 굉장히 속독의 중요한 면이 나오는데 속독의 중요한 면이 나오는데 자 1회독은 속독이라고 말씀드렸고 한 편의 글을 읽었죠. 자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중심내용 도출해야 되는데요. 중심내용 도출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번 그 글을 다시 보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1회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여러분의 조건은 뭐냐 하면 다시 볼 수 없어요. 한 편의 글을 딱 읽었다. 그럼 종료입니다. 종료고 바로 여러분이 정확히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지문을 가리기 하셔야 됩니다. 지문을 가리고 자기가 파악한 것만 이렇게 해야지만 일단은 절박함이 생기죠. 그렇지 않고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지문을 보면서 해석할 건데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그 글에 대해서 다시 볼 거기 때문에 절박함도 없어지고 최선의 속도도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문 가리기 라고 하는 걸 하고 나서 그럼 별도의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자신이 파악한 것만 가지고 중심력 노출하시고 글의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단락별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게 그렇게 글을 빨리 했는데 이게 몇 문단으로 구성되는지까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파악한 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의미단이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 나왔지라고 해서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일 날 가장 베스트의 상태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계속 이것을 반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지금 적어놨지만 중심명 도출 안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아, 그리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또 복잡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때는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똑같이 지문을 가리신 다음에 핵심어들만 정리합니다. 핵심어라는 뜻은 뭐냐? 일단은 자주 나왔는지 그래서 자주 나왔다면 중요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일 수 있고 두 번째, 필자가 중요하게 여긴 어떤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핵심어를 정하신 다음에 핵심어들만이라도 정리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바로 정답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이 핵심어들을 통해서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아울러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속도계 과정이고요.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선의 속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최선의 속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글 전체를 모두 다 기억하고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까지 제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이 두 가지만 하시는 거면 마무리하세요.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글을 읽었을 때 이 두 가지가 가능한 정도가 되면 마무리하시고 바로 지문 가리기 하신 다음에 본문을 중요한 내용들을 쓰시면 됩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속도를 그러면 선생님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상단부에 이 지문이 과연 몇 분 정도 읽었는지 아 선생님 지금은 한 1분 50초 정도 걸렸어요. 그럼 많이 망한 건가요? 2분이 걸렸어요. 3분이 걸렸어요. 가능합니다. 시작점은 여러분이 좌절하시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좌절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분 50초가 걸릴 수 있고 남들은 2분에 읽었는데 4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자기가 나아져야 된다는 점이지 남들만큼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미리 포기해야 된다는 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3분 50초든 2분 50초든 적어두세요. 최선의 속도로 가지고 문제 풀었는데 3분 50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3주 4주 권습을 하고 나서 또 점점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더 빠른 속도를 읽으려고 압박도 넣어보시고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파악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노력해 보셔서 개선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익숙해지면 텍스트라는 것에 익숙해지면 또한 자연스럽게 읽는 속도도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선의 속도는 뭐죠? 바로 중심 영위 도출과 글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는 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2회독을 진행을 해야겠죠? 2회독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우리가 3강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회전 1회독이 헤드웨이 2회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